자 그러면 이번에는 20포인트에요. 사무환경요소구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애들은 다 뭐냐면요. 산업복원기준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들이 좀 있어요. 무조건적인 암기에요. 얘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숫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 이 교재에 실려져 있는 애들은요. 두 번 정도 출제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문제는 보통 한 번 출제되고 많은데 여기 있는 애들은 한 번 이상 출제됐던 애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네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요. 사무실 환경에는요.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실내 조명 너무 어두면 안되겠죠? 색채가 밝아야 되겠죠? 방음시설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공기도 좋아야 되요. 온도 습도도 맞아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제가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희 직원분들은 불편할 거예요. 방음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학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시끄러워. 공기청정도. 이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사무실이. 그래서 좀 안 좋은 경우에요. 근데 좀 이사를 가려고 해도 마땅히 또 이사를 할 만한 데도 없고 돈도 들고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조명이에요. 조명은 뭐야? 밝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조명은 햇빛에 의한 조명을 이야기하고요. 자 인공 조명은 여러분들 등 있잖아요.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하고 반간접 조명이 있는데 직접 조명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천정이 있으면은 아... 천정이 있으면 여기에 등이 이렇게 있어서 아래쪽을 이렇게 비추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직접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은 어떻게 되냐면 천장이 있으면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등이 있어서 위쪽으로 해서 빛을 이렇게 바운드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반간접 조명은 이거 두 개 다 섞은 그러한 형태가 반간접 조명이 되는 거죠. 다음에 조명은 자연 조명에 조명에 역점을 둔대요. 그래서 자연 색깔, 태양에 의해서 반사되는 색감이 가장 우리 눈에 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의 조도는요. 500 럭스예요. 외우셔야 돼요. 500 럭스가 적당하대요. 그리고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사무실별로 용도별로 조도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은 초정밀 같은 경우 건축, 설계나 이런 거 하는 데는 750 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 보통 작업은 150, 기타 작업은 75 럭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도가 지금 사무실은 500이니까요. 정밀 작업하고 초정밀 작업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오는 얘네도 시험 문제에 종종 3번 정도 나왔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 조도는 별도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75, 2배잖아. 150, 152배, 300, 그 다음에 600, 거기서 150 더한, 7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간 부분에 있는 500이 사무실의 적정 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소음이에요. 자, 소음은 소음 허용 한도가 있어요. 55데시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데시벨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온도나 습도 이런 거는 우리가 측정이 바로 가능한데, 이 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측정 장비도 비싸고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임대 아파트였는데, 이게 집이 있잖아요.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위에서 그냥 애들이 뛰고 막 청소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이 집안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너무 진짜 애들이 막 11시부터 뛰어놀아요. 아빠랑 같이. 아빠 그때 퇴근하다봐. 그때부터 1시까지 뛰어노는 거야. 잠을 못 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아, 정말 후회돼. 좀만 더 살 걸. 그리고 이사하면서 집을 샀거든요. 네 집을 샀는데, 여기에 집값이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죽겠어요, 지금. 어우 죽겠어요, 빚도 그냥 잔뜩이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우스 푸라고 하죠. 아, 빨리 팔려야 되는데.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소음 작업은,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예요? 소음 작업이라고 한대요. 85데시벨, 몇 시간? 하루에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도 시험문제 몇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강렬한 소음이에요, 강렬한 소음. 이럴 경우에, 90데시벨 이상이 일일 8시간이고요. 95는요, 4시간, 100데시벨은 2시간, 105데시벨은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5씩 줄죠, 5씩. 그치? 그리고 얘네는 어때요? 반씩 줄죠?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 95, 100, 105 이렇게 가고, 일일 8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 암기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나. 규칙성을 좀 알아서. 여기 또 더 있네. 110데시벨은 30분, 115데시벨은 15분이에요. 얘네 객관식으로 출제된 애들입니다. 원래 객관식으로 나오죠.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소음의 작업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수립을 시행해야 한대요. 아시겠죠? 사무실 내의 소음 방지 효력,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소음 발생원을 소음실로 격리시킨대요. 바닥은 탄성이 있는 거, 이거 자주 나오는데, 탄성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나왔던 애들이고요. 이중유리 시설을 한다. 이거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실습실에, 작업실이 두 개로 분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지시실이었는데, 거기다 칸막이를 막았고, 유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중유리였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나중에 막은 건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방음 시설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 바깥에서, 뭐라고 막 떠들어도, 안에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쳤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그때 좀 공부 좀 할걸. 그때는 제가 전기를 전공했었고요. 대학은 건축과를 갔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개인사지만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건축위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전향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컴퓨터는 저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이, 컴퓨터 가지고는 전문적인 직업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제가 좀 더 컴퓨터에, 어려서부터 더 매진을 했다면, 다음이나, 제가 어렸을 땐 다음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함메일도 생기길랑 말랑 했을 때였고, 아니면은 조그만 게임 회사라도 하나 하고 있지 않았을까, 벤처 신화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지. 저는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가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돌적이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저는 약간 온건파 쪽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은 컴퓨터가 저를 먹여 살리게 되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외부 방문객을 가급적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도록 사무실 가까이에 공용 응접실을 마련을 하고요. 사무실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보행을 줄인대요.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가급적 억제하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벽을 20cm 이상 하는 게 바람직하대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색채에요. 색깔의 어떤 농도나 감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자, 색채는 획일화, 조직화, 효율화를 기해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색채라고 하는 것이 뭐 벽채라든지, 아니면 책상 색깔, 의자 색깔, 아니면 파티션 색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건 어떤 좀 획일화 돼 있어야지 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은 빨간색으로 하고, 막 알록달록하면 좀 눈에 피로가 좀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직화, 뭐 어떤 걸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떤 색채를 만들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구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효율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사무실의 색채 조절이 잘 될 때의 효과는 사무원의 능률이 향상된대요. 뭐 저희 그 사무실은 모르죠? 그레이 색깔의 파스텔톤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의자나 이런 부분도 다 맞춰서 이렇게 해놨죠. 자, 조명 효과가 있으면 밝고 쾌적하대요. 아무래도 좀 밝은 게 좋잖아요. 우중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눈에 피로도나 이런 것이 많아지게 되니까. 또 뭐예요? 작업의 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해가 줄어든대요. 뭐 이러한 색채 조절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색채 조절 요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교재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는 전체 다 이제 그 개정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영진닷컴 그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정오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걔네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보면 이제 색채 조절 요령이 우리 그 뭐라고 하죠? 나라에서 이렇게 규정한 규정집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관리실물 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08년도에 개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99년도에 출제가 한번 됐고, 16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99년도에 출제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답이 달라지면서, 이제 교재 내용이 좀 개정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출제되는 거는 뭐 몇 년 있어야 출제가 되겠죠. 보통 99년도에 나오고, 지금이니까 몇 년, 굉장히 오래되는 그런 20년 가까이 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20년 뒤쯤에 한번 나올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색의 자극 정도를 이용을 해서, 자주 접촉하는 책상이나 사무용품이나 벽 등은 되도록 자극이 적은 색, 뭐 새빨간색 이런 거 쓰면 좀 그렇잖아요. 샛노란색 이런 거 좀, 원색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걸로. 단조롭고 정적인 사물들을 처리하는 사무실의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비교적 명쾌한 자극성 높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우중충하게 되면, 예전에 생각해보면 옛날 사무실들은 그냥 회색 벽에다가 하얀색 페인트 칠하고, 천장도 하얀색, 바닥도 회색, 책상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상막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자극성 높은 색깔을 이용을 해서, 좀 전에 저희 사무실 이야기했듯이 저희는 그린톤이거든요. 그래서 그린톤으로 어떤 좀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면 좀 활기차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교제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극 높은 색깔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색의 경중 감각을 이용해서 사무실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의 아래쪽은 명도가 낮은 색으로, 낮은 색입니다. 그다음에 윗부분은 명도가 높은 색으로 하되, 명도 차이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명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밝은 정도죠. 밝을 명, 한자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가장 쉬운 얘기가 뭐냐면, 학교, 학교 벽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학교 벽 보면 위에 쪽에 흰색 칠하고요. 밑에 쪽은 옅은 남색을 보통 칠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학 가든가 대학에서는 온통 다 흰색으로 칠해놓은 데도 있었고, 밑에 약간 남색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명도가 낮은 색이요. 그러니까 밝은 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색을 윗부분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명도가 낮다라고 하는 건 어두운 색이에요. 무등충한 색깔. 그래서 약간 밝은 남색 쪽을 밑에다가 깔고, 위에 쪽은 명도가 높은 흰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하되, 명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 너무 이질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색채는 온도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붉은 색은 따뜻한 느낌을 준대요. 그래서 약간 붉은 색깔로 주게 되면, 붉다는 게 완전 빨간 게 아니라, 약간 따뜻한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면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이거 수정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도 맞는 내용도 있지만, 얘는 아예 통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다음에 이번에는 공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산업 복원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거에서 적정한 공기는요. 이것도 두 번 정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산소 농도의 범미가 18% 이상에서 23.5%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이야기하고요.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인 수준의 공기. 다 외우셔야 돼요.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예요. 자, 산업 복원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거에서,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대요. 그리고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포름 알데이드의 관리 기준은 0.1ppm이래요. 포름 알데이드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괴물 아시죠? 봉준호 감독님이 연출하신, 거기에서 포름 알데이드를 한강에 뿌려가지고, 돌려름 변이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손에 담으게 아마 산성을 띄고 있어서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다음에 온도 습도 이렇게 했는데요. 사무작업을 하기에 가장 쾌적한 온 습도는요. 21도의 60%예요. 이거 아주 가장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산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전산 사무실에서는 16에서 28도, 그리고 습도도 60%, 보통 40에서 60%까지 치는데요. 이 중간 지점이 바로 21도예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21도의 60%라는 거. 이게 워드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점차 자주 나오던 문제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VDT 증후군이에요. 자, VDT라는 거는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이라고 해서 화면 모니터를 오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 VD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컴퓨터를 오래 하는 축에 속하는데요. 항상 오래 하게 되면 어깨도 좀 무겁고, 목도 좀 이렇게 뻐근하고, 그다음에 시력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또 제가 염색을 해가지고 더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이게 저는 염색한다고 해서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처음이거든요.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집에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VDT 얘기하는데 염색이 안 나와. 자, 아무튼 그래서 VDT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터미널, 그러니까 영상 표시장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VDT 작업자의 정신 활동 피로도 측정 방법에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임계, 전멸, 융합, 주파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피로 정도를 스트레스와 말초혈액순환 기능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검증하는 스트레스, 피로 검사 방법 및 장치를 우리가 임계, 전멸, 융합, 주파수라고 한대요. 하나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자, VDT 증후군은 어때요? 우선은 시력 저하, 막막건조, 백내장, 시력 장애가 온대요. 두통, 어깨, 팔, 허리 등 통증, 항상 몸살 걸리는 것 같이 뻐근하고, 그치? 빈혈, 생리불순, 임신, 출산 등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여성분들은 꼭 VDT 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시고 꼭 이대로 이 매뉴얼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과 노무 관련 측면을 개선하고 단말기 조작 시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요. 작업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뭐예요? 1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50분 일하고 10분은 꼭 휴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꼭 하시고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못하고 있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직하기 위한 포룸 알데이드의 관리 기준은? 그랬어요. 포룸 알데이드 하니까 괜히 우리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치?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0.1ppm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 폐암 있잖아요. 보통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 이게 무슨 가스라고 하던데?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대요. 얘가 방사성 물질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들이 많잖아요. 광산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라륨 광산 같은 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 그 옛날 광산촌이었던 강원 어느 지역에 가서 봤는데 그 동네 분들의 70%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전혀 아무런 담배 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솔루션을 내놨는데 뭐냐면 바로 환기예요. 환기. 포르마 알데이드도 중요하지만 집안 건물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 몰탈 있잖아요. 그 시멘트 있지. 시멘트나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벽지에도 있을 수 있고 막 하대요. 근데 얘네가 광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멘트에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환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서울에 어떤 할머니가 사시는 집인데 이 할머니가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네 가가지고 측정을 해봤어요. 이 방사는 수치 그 공기 그 수치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체크해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표준치의 한 30배 정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이 환기를 딱 시켜버리니까 이 수치가 정상치로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겨울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환기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특히 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난 왜 폐암이 걸려? 나 억울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환기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뭐야?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저희 딸들도 그렇고 저희 애 엄마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다시 시골로 이사하려고 지금 이사 날짜 받아놓고 이사 준비 중이에요. 너무 이 동네는 지금 1번국도 아시나요? 1번국도 바로 옆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주 죽겠어요. 먼지가 막...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신체장애를 유별할 수 있는 사무환경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신체장애라고 그랬어요. 온도, 소음.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작업 공간. 사무자동화 기기의 작업 시간. VDT. 사무자동화 기기 간의 비원. 이건 상관없죠. 호환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뭐 아파? 아니잖아. VDT 증후군 중에서 전자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요. 컴퓨터 작업 시 노트북 컴퓨터 대신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해요. 아이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래도 노트북이 아무래도 좀 덜 나온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력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수치에 대한 문제는 법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소음에 대한 것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수치에 대한 것들은요. 다 한 번씩 이상은 출제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소음의 작업 측정 결과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할 기준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은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음 기준이 90d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뭐 귀마개라든지 아니면 귀지를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이건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사무 환경에서 주위의 색채 조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예요. 색채는 운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붉은색은 심체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보셨죠. 약간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느낌 이런 것이 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요. 색채는 온도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붉은색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청색은 차가운 느낌을 준다. 맞고요. 사무기구의 색채의 차이가 큰 경우에 오래 바라볼 때 피로감을 준다. 색채의 대두적인 색과 비교될 때 더 잘 나타난다 그랬죠.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정오 내용 보면서 문제가 최근에 나온 문제를 하나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9년도 9월 달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16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책상, 사무용품, 벽 등이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깔을 사용한다. 맞겠죠? 사무실의 벽 아래 부분은 윗부분에 비해서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랫부분이잖아요. 명도라는 건 밝기거든요. 아래쪽은 좀 어둡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먼지가 붙거나 신발로 발로 찍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비해서 명도가 낮은 색을 사용한다. 명도라고 하는 건 밝을 명자. 한자 아시죠? 밝지 않은 색깔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실의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자극성 높은 색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답으로 체크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오에서 정리된 부분에서 보셨다시피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극성 있는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 아무래도 좀 밝아 보이기 때문에 사무실의 벽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능한 명도 차이를 적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오로 추가한 내용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진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실에 여러분들 얘네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감사합니다.